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5분 K리그 프리뷰쇼 혁계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없어요. 타임워크 큐 해주시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5분 K리그 프리뷰쇼 오늘도 혁계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에 페인트가 되고 싶은 남자 이상형 캐스터 혁계입니다. 아 이게 됐습니다.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와우 이 선고의 기쁨 아 이제 또 우리 고등학생 때 같이 랩을 했던 저희 친구들에게 소울스뱀의 멤버들에게 전해주고 싶고요. 아 오늘 정연씨도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아 힙합 쓰레기 좋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4라운드 프리뷰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구계의 페이커버 페이커가 되고 싶은 남자 이상형 캐스터 혁혜입니다. PD님 드롭 더 필드 드롭 더 필드 저는 이번에는 전복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복해야 할 선수는 너라고 부를게 이승기 선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경기 역전승으로 만들어내면서 FC서울이 어 어떡해요. 이제 저는 지혜영수 감독 지난 경기에서 종료비쓸이 울리면서 승리를 확정짓는 포효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5라운드 프리뷰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4라운드 프리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또 또 또 하지만 사우리홈에서 데이터적 우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주목혜열 선수는 아드리아노 선수 이유는 없어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포항이 3승 울산이 1승 기억나니? 지난 시즌 울산의 발목을 잡은 포항이 승리를 4대1 포항이 승리를 거두면서 울산의 K리그 우승을 발목을 잡았던 포항이었는데요. 위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승점을 떼내는 경기 그리고 무실점 경기 이제는 승점 석점을 가져올 차례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도 혁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시 승부 예측 적중률이 떨어져서 이 모자를 쓰고 온 건가요? 돌아가는 꼴이 다주 엉망 칭찬이군 이 문어 모자를 씁으로써 예측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겠고요. 호대에 대한 칭찬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너무 작성한 게 옹매했어요. 왜냐면 남자분 윤두준 닮았어요. 호대 너무 좋았어요, 두준두준. 윤두준이 8년 언양어 산다면 세로이가 7년을 타고 왔는데 세로이보다 1년 정도 더 타는 것 같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빅보드입니다. 스완이 승리한다. 부진한 공격력을 해소해줄 파가트 선수의 득점이 지금 필요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의 프리뷰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사회가 참 바빠요. 저희가 7라운드 경기가 주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3라운드 경기 그런데 이게 약간 의심이 좀 드는 게 뭐죠? 중울리님께서 이정현 하나만큼 혁혜도 아름다워요라고 어, 놀랐습니다. 네. 자작나무 타는 소리가 타닥타닥 자작나무 타는 소리가 타닥타닥 저는 소원이 이길 타이밍입니다. 승리한댓 소원 저는 주목해야 할 선수는 타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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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 몇 점 몇 점 어, 아유 다있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초조했지? 2라운드 결정 오늘 좀 데이터 위주로 해서 좀 넉넉하게 성공을 했는데 아, 이게 좀 근데 하여튼 오늘 성공을 해서 너무나 기쁘고요. 클로징해야 되잖아요, 성공하면. 근데 저희가 클로징은 안 짜가지고 항상 실패해가지고 안녕! 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9라운드 프리뷰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라운드 저희가 프리뷰 사이좋게 약 50%의 적힌이라고 보였는데 그건 100이에요 두려워치고 두려워치고 100이죠 제가 지난 시즌 꼴TV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이번 여름부터 LCK를 함께하게 됐어요 여기서도 한번 살짝 보여주시죠 꼴TV를 위해서 합니다 막 쓰는 거 아닌데 꼴TV 구독과 좋아요 최근 10경기 전작 수원이 5번 승리 무승부내만 상주가 1번 승리 경기당 2.6골 수원의 홈경기 상대전정은 수원이 5번 승리 무승부내만 상주 승리 없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전정은 수원이 1승 무승부 2번 상주가 1승 행복해율 선수는 왼발의 달인 염기훈 선수입니다 와 오늘 막걸리는 진짜 몇주 나왔어 몇주 와 오늘 타이트했다 근데 발음이 다 뭉개졌어요 마지막은 발음이 뭉개졌는데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네 귀가 아파요 다음에는 바꿔앉을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오른쪽 귀를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0라운드 프리뷰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무승부 예상합니다 왜냐면 제가 서울과 수원의 A씨의 장래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자본의 노예예요 둘 다 화이팅 지금 K리그가 제일 핫한 팀은 대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승리에 주목할 수 있는 선수는 대구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줄 구석이 골급합니다 제 생각에도 대구의 승리 주목할 수 있는 선수는 FIRE 대구의 아이돌 정승원 선수입니다 마지막 거는 발음이 거의 다 뭉개졌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쉽다가 보니까 저의 랩핑실이 좀 늘렀다는 제 지인들의 랩을 좋아하는 제 지인들의 제보가 좀 있어요 그런가요? 네 혹시 지인이 좋은 링크?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종현이고요 11라운드 프리뷰도 혁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연씨가 지난 10라운드 프리뷰 적중률이 83% 한 경기 빼고 담아주셨습니다 역시 요즘 문어정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문어정현이 되고 있는데 축구 커뮤니티에서 예상 적중률 1위가 돼보고 싶어요 나오더라고요 1위가 누구죠? 1위는 이제 혁해에 대한 댓글 엄준식 님이 화이트한 랩 실력 에미넴 혁해봄에서 당장 나가 하고 지인 아님까지 달아주셨는데 지인 아닙니다 확실히 지인 아닙니다 본인 아니에요? 본인 아닙니다 제가 삶을 바꾸지도 않았고 이제 부캐나 다른 게 정도 아닙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여주세요 타고난 자격 타고난 자격 네 죄송합니다 성공결 선수는 강원의 아다르 조재완 선수입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시간이 남아줘요 이제 시간 좀 줄여야 될 것 같애요 아우 네 4번 연속 성공했습니다 나 1월 16마디 너 달리 금방 아주 신났어요 진정하시고요 바쁘나 바빠 현대 자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1라운드가 아닌 12라운드 프리뷰쇼도 이상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어 그럼 클레임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어? 어 속불합니다 꿀티비 뉴스 속보입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꿀티비의 K리그 프리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정현 아나운서와 이상혁 캐스터가 낮은 적중률로 인해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예 이정현 아나운서와 이상혁 캐스터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어정형 같은 설레발 멘트는 자제하기로 제작진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꿀티비는 더욱더 참신한 기획과 전문성을 더한 컨텐츠로 10만 구독자 실버버튼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꿀티비 뉴스 이상혁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겠어요 오랜만에 뉴스를 했어요 몇 년만에 키맨님님 바쁘다 바빠 힐링장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오븐 K리그 프리뷰 쇼 13라운드 프리뷰도 협회와 함께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혁씨 네 아주 제 플레임을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정혁 스턴에 또 협회의 미션이 자그만하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대 수원의 맞대결 정혁 스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 부산과의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둔 광주 성남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수원 임생 감독도 차퇴로 인해 승리가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동선전적 광주가 3승 무승부 5번 수원이 7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박빙입니다 광주가 3승 무승부 4번 수원이 3번 승리하면서 동률이고요 총 20골이 터졌습니다 정혁 스턴입니다 포항계 인천의 맞대결에 펼쳐집니다 지난 라운드 서울에 승리하며 5경기 연속 패배가 없는 포항 아직 첫승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선두권 전북과 상지를 상대로 승점 1점을 기록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인천이고요 근데 미션이 뭐예요 이거 미션이 이제 정혁 스픽할 때 저희가 과자 이렇게 좀 던져서 먹어보는 미션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이제 하나 둘씩 장치를 걸어야 또 보시는 분들의 재미가 있으니까 아 바쁘다 바쁘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오늘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두밤님께서 두두밤님께서 정현 누나를 썸네일에 그만 사용해달라고 눈이 보신다고 아 지인 아니죠? 정현이 두두등장 네 엄준식 엄준식님께서 저희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자 이러면 다음주부터 썸네일에 혁혜 나온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아 또 썸네일을 한번 잡아볼까요? 강원의 홈경기 상대전적 또한 무승부가 없는 경기 강원의 6승 상주가 4승 강원의 우세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시즌 상대전적은 강원의 1승 상주가 2승 올 시즌 상대전적 또한 상주가 2대0 승리했습니다 후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방역이 박상현 선수를 주목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경상구 산에 의한 화끈한 대결 펼쳐줍니다 뱅리그 픽 울산은 리그 선조예요 울산 승리를 픽하고요 지난 라운드 김도훈 감독에게 호대결 혼란 굴조 이스 선수가 주목할 행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혁경기 픽은 홍경기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벌일처럼 부산의 투시 무승부 픽 주목할 행유를 선수는 부산의 측면을 지배하는 무난히 Be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can beat you